자가치 큰 사이즈 돼지라고 놀릴 것 같은데 문자로 사준다가지고 그거 먹어야지 지점장님이 해주신다는데 그쵸? 얘도 진짜 생활이시 나야 겠이 되기지 오늘은 큐틴 행복하셔보죠 큐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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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잘할게요 저는 이렇게 잘 안하는데 잘 먹을게요 칼이오리에 고용때문에 백시를 백시를 끝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